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 slash 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휴대폰의 마이고브 디지털 지갑을 이용해 구직 신청이나 숙소 임대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생년월일, 주소, 시민권, 비자 상태, 직업 면허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지 여부 등의 정보와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타 정보가 저장됩니다. 해당 정보는 디지털 토큰을 사용해 전송됨으로 기업은 신원서류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토큰은 실제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 범죄 위험성이 낮습니다. 빌 쇼튼 연방정부 서비스 및 NDIS 부장관은 오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해당 기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쇼튼 장관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다른 정부 시스템과 협력해 호주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식 정보를 기반으로 호주인이 자신의 신원과 자격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트러스트 익스체인지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호텔 객실을 예약할 때, 고객이 체크인을 할 때, 보통 운전면허증이나 여권과 같은 개인 신분증을 요구한다며 트러스트 익스체인지를 사용하면 문서를 제시하는 대신 QR코드를 스캔하고 공유할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